시청자 여러분, 2017년 정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승재야, 올해는 아빠 좋아할 거지? 아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아. 2017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랑매가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정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닭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흑달 박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박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웃어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7년 새해에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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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옳지, 대박이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 나. 책. 책? 어떤 책? 얼굴 나온 책. 맞아요. 우리가 저번에 사진 찍었잖아. 네. 지난 12월, 장난꾸러기가 아닌 멋진 모델로 변신한 3인종. 하나, 둘. 이번 촬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이번 촬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3인종의 베스트컷 좀 볼까요? 노숙인이 판매하는 잡지인 빅 이슈 한국판 창간호가. 네, 새벽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홈리스 하시는 분들을 돕는 잡지인데, 사실 겨울이 추워서 판매가 많이 부진하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안이 오셨고, 저와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만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누가 많이 팔 거야? 나. 몇 개? 몇 개? 몇 개? 100 개? 서원이는? 160. 60 개? 160. 그래서 많이 팔아서 우리 아저씨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167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여기다 여기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옳지. 아, 이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우리 준비하고 열심히 팔자. 화이팅, 화이팅 한 번 해봐. 화이팅.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서원진이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잘할 수 있겠어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잡아온다. 쌍둥이도 힘을 합쳐 판매 준비에 나섰는데요. 잘했어. 자, 여기 아래. 옳지. 옳지. 뭐야, 쌍둥이 아빠 아니야? 누구? 사진. 여기 누군지 알겠어? 대한민국 만세 아빠잖아. 어? 아빠 친구예요? 아니, 너네 맨날 봤잖아, 우리. 이리 와봐. 쌍둥이 나한테 아빠까지 가려줄까? 화이팅! 화이팅!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있습니다! 대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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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어? 현이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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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이요, 사원이요, 사원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전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차는 4개 주고. 이야, 잘했어요. 이 책에 우리 책에 나왔대. 저거 어디 있어?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되게... 형이랑 한 장 찍어주자. 아빠 봐. 하나, 둘, 셋. 오늘 왠지 스타트가 좋은데요? 어, 왜 이따가? 손으로 썼다. 누가 도입까, 누가 도입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야, 이거 날씨 어떻게 하냐, 이거. 아빠, 비 와요. 아빠, 비가 오지? 비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람이 없어요? 오, 비가 오는 바람에 사람이 없네. 안 추워? 안 추워. 괜찮아? 아빠가 이제 선생님이랑 팔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기 앞에 모이지? 여기 주스랑 빵 먹고 와. 몇 층이에요? 2층. 2층? 어, 2층. 우리 집이랑 꼭 가네? 어, 갔다 와. 나도 저 빵 2개 안 돼. 왔고. 햄 치즈랑 불고기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 햄 치즈랑 불고기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 햄 치즈 하나랑. 아빠, 이거 또는 햄빵. 햄빵. 너, 너, 도쿄에 안 먹어? 너는 망고지스야. 소아, 소진아, 계산해야 되는데. 아, 좋다. 아, 아. 아, 아. 여기야. 이거 진동 울리면 이쪽으로 와야 돼. 뭐? 엄마 아파부러 더 개장, 더 개장, 더 개장, 더 개장, 더 개장 어 저기 누나 보이지? 누나 보이지? 누나 보이지? 아 두, 삼, 세, 주, 긍, 떡 아빠 우루 안 하네? 어떡하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파라 아파라 오늘이 아쉬워 우리 아쉬워 우리 아쉬워 역시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쌍둥이네 마음의 소리가 들린 건가요? 파이팅! 형, 근데 이 개가 응? 돌리면 가는 거야? 응? 아, 봐봐 질, 질질이 이제 왜 가는 거야? 진짜로 갈갈이 받아 아니, 이거 돌리면 사장님 언제 나와봐요?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와요 네 우리 아쉬워 안 내면 설레 가이 가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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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자 네, 나가자 네, 나가자 네, 나가자 네, 나 한 거 같아 네, 나가자 저거 주셔야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응? 형이가 갖다 줄 형이 갖다 줄 거야? 갖다 들려 고마워요 맛있겠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응, 맛있게 먹어 이거 딸기 주씨 맛있겠다 빵부터 먹으러 볼게 응 또 먹으러 볼까 고마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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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 해볼까? 짠이 맛있겠다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겠다 내가 또 우위대 먹어도 돼 어떻게 우위대 먹어도 돼 어떡해 우위대 me 또 우위대 잡아야 돼 그냥 넌처럼 이모가 쌍둥이 키스. 나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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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부야 키 요 다 올드 보야 키 요 다 올드 다섯 굴 탈하네 부야 키 요 다 올드 다섯 굴 탈하네 너 아직도 올렸어? 하나, 파, 구, 라, 기, 사, 룩, 룩, 스, 이렇게 다섯 글자, 세 글자야. 이렇게 해? 어디서 인정해? 저도 잘해요? 다 맞힐 수 있어. 좀 쉬운 걸로 내주세요. 땅이랑 바다에 놔라. 잘 못 맞히네. 잘 못하네. 정갈, 정갈. 정갈, 정갈. 짠, 짠.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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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 너무 어렵다. 빈틀어 줄까요? 봐주세요. 봐, 봐. 바로 시작해. 몇 글자예요? 네 글자. 바다 표범. 바다 고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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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아주 길어요. 짠. 짠. 바다에 놔. 네 글자. 이빨이 아주 길어요. 지. 정갈, 정갈. 이제야. 이빨이 네 글자. 그리고 탁월, 있음. 대답. 너무 힘이 나고, いや 이게 바로 고마운 패션 나 너 따박이 마귀도 잘생겼어 우리 가면 재아 언니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 우리 가서 응원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누가 잘할까요? 네 최근에 재아가 8분치 부상으로 한 한달 반 정도 쉬었어요 그래서 추우면 아마 부상의 위험이 좀 묻기 때문에 추운 것보다는 좀 따뜻한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혼자 이렇게 나와서 떨어져서 하고 있으니까 응원을 해줘야겠다 싶어요 설아? 설아 손 드세요 설아 손 들어주세요 아 수아 맞네요 설아 여기 있습니다 시안이 누구예요? 옳지 시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수아 누굽니까? 수아야 너네 근데 사진 봐봐 너네 맞아? 너네 인상들이 왜 그래 네 나는 튼플 타겠다 튼플 타겠다 너 사진 찍을 때 웃어야지 그렇게 웃는 거야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사진 찍는 거야 가자 이제 비행기 사진 더 하니까 어때? 좋아 좋아? 응 안녕 언니 기다려 안녕 떴다 떴다 비행기 높이 높이 나나나 우리 비행기 봐봐 비행기 타면 좋지? 응 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우리 밥 뭐야? 저기 하시는 치킨에 와 치킨은 밥이랑 있고 소고기는 면이랑 있고 뭘로 바꿨어요? 소고기 저의 근처님은 소고기 소고기 나나나 모여 팅이 여행 저의 근처님 하시는 젠지 chaque 사랑해요. 까꿍. 본인이 지금 화장실이에요. 까꿍. 에바가 우리 찾아봐라. 못이겠지. 다 끝. 그 다음에는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이렇게. 밥도 먹고 양치도 하다보니 눈 간척할 사이에 도착한 방콕. 자, 밥 잡어. 밥 잡어,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밥 잡어, 가자. 그런데 공항을 나선 동북아빠가 깜짝 놀란 이유. 바로 설 시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태국 팬들 때문이었는데요. 수고하소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한리스타 인기 못지 않은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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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하나 걸어줘. 서라! 그다음에 서라. 서라! 이제 방콕의 야경을 감상하며 숙소를 해냈는데요. 우리 재아 언니 응원하러 왔어요. 여기 어디라고?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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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사자? 네. 아 저거. 어 호랑이 간판 저거. 저기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바다. 코끼리. 나는 말. 말. 원숭이도 있대. 우와 석다. 우와 석다. 원숭이 어떻게 생겼지?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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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봐봐. 원숭이 어떻게. 너무 귀여운 원숭이잖아. 여기는 한국말을 하면 잘 안 통해요. 어. 자 우리 인사 한번 배워보자. 자 손 손 이렇게 하고 여기. 스와디캅. 빨리빌리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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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하나? 사와디캅. 오 가르쳐졌지? 스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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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남자같은 거고 여자들은 스와디캅 하는 거래. 고맙습니다는 뭐예요? 코쿵캅. 코쿵캅. 어. 이리 와봐. 너 인사 배웠지? 봐봐. 스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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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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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옆에서 앉아줘. 한dat. 지금 이조 constru는 스와디 수고기처. UT 네요 這ogi의 아들 namluvvv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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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먼저 넣어야 돼. 이거 내일 제아 언니랑 떡국. 아빠가 만들어 줄 거거든. 이거 차고인 거야, 사골. 그래, 이제 덥지? 옷 벗어. 아빠도 옷 좀. 아빠 템피. 아빠 템피. 아빠 템피하래요. 아, 템피하래요. 아빠 템피하래요. 난 땀 빼야. 아, 템피해? 아, 템피해? 아빠 안 챙기게 이리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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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 알았어 드디어 태국에서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사드카 너네 꿈 뭐 꿨어? 아빠 꿈 아빠 꿈 뭐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대박이 지우고 하나 지우고 꿨어 그 꿈 아니야 대박이 피곤하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휴양에 잘 먹을 수 있죠? 아니 아니 제가 시차 적응해야 되나봐 이러면 우리야 대박이다 그래 아빠는 커피를 마실 것이야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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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마리라 Lev 아이고 이쁘네 안 살려줘 안 살려줘 별로 안 귀여웠어 이럴 때는 내려가 봐 아빠 아무 데가 있어 살려주세요 기다려 봐, 아빠 커피 다 먹고 살려줄게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더 잘 거야? 아니 안 잘 거야? 수아디 카드 여기 태국이야 태국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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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방콕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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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끼리 보고 어 꼬끼리 보고 꼬끼리 보고 그 다음에? 꼬끼리 보고 응? 으음 또 꼬끼리 콜 봐 바다다다 태국 꼬끼리한테 보면 어떻게 잘 고래요? 응? 안녕하세요 예의받은 것끼리네 아니 아니 어? 빠귀뽕 빠귀뽕 했어? 응 시원하세요? 응 응 자 우리 준비하자 누나들 벌써 일어왔어 대박이가 꼴찌야 오늘 재한 누나 공부하러 가자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재한 누나 화이팅! 화이팅! 아빠 누나 화이팅! 화이팅!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볼거리와 먹을거리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 태국 이곳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재하를 위해 깜짝 응원단이 출동합니다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수아디 카드 아빠 지하철 타요? 어? 지하철 타는데 봐봐 여기 이거 포 사야돼 이거야 이거야 너네 일로와봐 빠귀야 너네 이거 키 재보자 키 키 재고하자 아이고 우리 90 안되면은 우리 꼭 90 아이고 봐봐 대박 100점 5 돈 내야겠다 이제 나오고 써라 100점 빠귀 잠깐 빠귀 빠귀 보자 와 90 살짝 넘었다 우리 돈 내고 타야돼 너네 이제 어른이야 어른 아빠 여기 줄 써서 동전 좀 바꿀게 아빠 얼마나 해야 돼요? 아빠도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자 우리 흠 커큰카베 커큰카베 넌 공짜래 자, 철 하나 더. 하나, 둘, 셋. 넣어. 됐다. 나왔다, 나왔다. 이리 와. 자, 너네 꼼자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기다려. 야, 이리 와. 아빠는 여기로 갈게. 우와, 뭔가 해냈어, 지금. 해냈어. 야, 여보세요. Excuse me. I want to go to... on road. Where? 가자, 가자, 이리 와. 자, 손 꽉 잡아. 자, 하나, 둘. 이리 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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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1차 수술 2차 수술 2차 수술 이리 와, 이리 와 오, 기타 들어온다 이거 타고 우리 다섯 정거장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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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건너, 옳지, 건너 옳지, 건너 건너 와, 땡큐 되게 친절하다 되게 잘 익혔다 자 앉아 땡큐 콕카 우리 시상주 탔어 아빠는 어디 앉아? 아빠는 지금 너무 더워서 아빠, 집에 와서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여기 앉을게 대박이여, 봐봐 봐봐 누나한테 와 누나한테 와 우와, 거기 착하다 아빠 여기 앉아 봐봐, 우리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너네 다 나와 우리는 지금 지상탈 탔어요 그래, 엄마한테 얘기하자 제아미한테 제아미한테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갈게 계속 여기서 아, 무슨 소리 났어 지금 이제 첫 번째야 한 번 갔지요 맞아, 한 번 이제 다섯 번 가 아빠, 추워 추워? 이리 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냐? 땀 났어 자, 이제 다음에 내린다 우리 이제 내린다 준비하고 내릴대 여기 어디라고? 방콕 방콕이 좋아? 따뜻하고 좋잖아, 그치? 근데 모기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모기는 대발자 잡아주잖아 이거 모기가 얼마큼? 좀 많긴 맞지? 잡아봐 이거 얼마큼 어, 그렇지 자, 이제 모기 탁 잡아야지 그럼 자, 이제 내리자 우리 빨리 자 자,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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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우와, 왔다 자, 이쪽 조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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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눈 vendor 가 빨리 말하지 마.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다. 알았어, 너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래, 빨리 내려와 이제. 나 기다리고 있어. 어, 너 다 기다리고 있잖아. 알았어, 파이팅이야. 파이팅. 알았어, 파이팅이야. 대박, 하자. 대박, 하자. 대박아, 일로 와, 가자. 대박아,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혼자 봐줘. 아이고, 착하다. 어디 가, 어디 가. 아, 혼자 할 수 있대. 어디. 아, 파이팅 맞아. 어디. 그렇지. 일로 오세요. 어, 다 했어. 대박이 다 했어. 맑은 공기가 잠을 깨우는 강원도 평창. 이곳에서 만날 가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뭐요? 네, 네, 네. 물 먹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걸로 뭐 사 먹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집마다 영화 포스터 같은 멋진 간판부터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난 음식까지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평창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고고부자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승재야 여기가 어디야? 시장이에요 시장이죠? 승재 재료시장 처음 와보죠? 승재 엄마가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육아하고 사실 실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군것질거리를 좀 준비를 해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떡 사다 드릴 건데 떡집 가볼까? 그래 떡 사고 가려고 해 떡 사고 가려고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손 시래 손 안 시래? 안 시래? 어디가 이뻐? 요게가 이뻐? 이뻐라 이리 와 추워 안녕하세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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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어떤 떡이 맛있어요? 송편에서 맛있어요 송편이요? 송편으로 반말만 부탁드릴게요 네 송편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송편이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비즈카페 어? 비즈카페 비즈카페 아니야 여기가 어디야 떡집이죠? 여기 이안이 있어 여기 하나가 주세요 여기 오케 나온 겁니다 오ว케 나온 겁니다 마치 떡이 나오네 여기 나오네 嗎 고기 흐르게 만들어내気 하 생각보다 떡 뽑는걸 처음 보지요 저기 할렉 할렉 하네 이거 1만큼 넘고요? 어, 되게 많지, 따지게. 아, 2만큼 넘어요. 이야. 딱 주세요. 딱 주세요. 딱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네. 스디야, 콕 하고 먹으면 되잖아. 어, 먹어도 돼, 이제. 맛있어요?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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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도 먹어봐. 아빠를 좀 그려볼까? 네. 어? 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를 좀 데려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빠를 데려오세요. 아빠도? 아빠를 데려오세요. 아빠도? 너무 맛있다. 아, 그럼 저희 기다리는 동안에 시장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 들어와요. 할머니가 붙이기 한 개 줄까? 네. 네. 맛있게 잡세요. 아빠하고 같이 잡세요. 아빠는 피창 만났는데, 엄마는 저렇게 통통한 이쁘다. 아빠는 피창 만났는데, 엄마는 저렇게 통통한 이쁘다. 엄마가 이쁜가 봐, 이쁘. 아빠,ший, 미안해. 아빠, 타임分享. 아빠 맛있어요. europé인 Hoeadium이라는 님이 아빠를 rare 날 거에요. 맛있어? 많이 같아서 먹고 조금으로 넣어 달랐나요? Dana가 데리는 에서 거 theoativas 맛있지? 맛있지? 야 이거 하얀 부추기도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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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빠는 여기 나오면 총각이야 총각 이거 하나 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총각 잡소? 이거 맛있어? 어머 끝내줘 끝내줘 맛있어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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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쁘러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기 머리 자르는 데세요? 어 머리 자르는 데 안녕하세요 아기가 구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할머니 뭐하고 계신 거야?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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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언제 저렇게 이쁘게 자를까 몇살이야? 4살 4살 아니잖아 대박 대박 파마 파마 이쁘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아머모모 그감 돼 봐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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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그분 이른 청 bur 집에? 집에 가고 싶대. 집에 가서 우유 먹고 잘자. 어디 가시죠? 여기 형아에서 가려고요. 형아들아. 형아들아. 뭐하는 거야? 형아들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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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뜨거 아, 뜨거. 뒤에, 뒤에 아, 뜨거. 왜요? 아, 뜨거. 휴대기, 너. 휴대기 좀 요새잖아. 휴대기 좀 요새잖아. 오늘돼. 어. η dancer. 야, 놔笑' 놀아. 나하고 놀아주라 좀. 가자. 가자. 너 누가 fla scores? 자.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mom 어때? 이거 한 칸 좀 얘기하자. 가 1996. 왜? 왜? 왜 하고? 왜 하고? 승재야, 떡 나왔대. 이제 떡 찾으러 가자. 승재야, 떡 찾으러 갈래? 잡아, 잡아. 가자. 승재야, 떡 찾으러 왔어요. 그래. 형아, 좀 들어가. 들어가, 승재. 떡 찾으러 왔습니다. 가자, 나가자, 나가자. 형아들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형아, 다음에 또 봐, 그래. 형아, 나도 갈래. 나도. 승재야, 안 갈 거야? 다음에 또 봐. 안녕. 전날 황태 독장에서 일하고 강원도에서 아침을 맞은 소다네. 아직 안 갈 거야? 가능하다. 응. 안녕. 너의 생각은 안 갈 거야? 이게 지금 잘 미쳐지지지 않았어? 막 novo. 만나. 누군가. 저게 잘 미쳐지는 사람. 저게 잘 미쳐지는 사람이 사람들이 있다. 누가 간지 피렀어? 누가? 누가 간지 피렀어? 누가 간지 피렀어? 아니 내가 꼬부 잘 때 누가 간지 피렀어? 누가 그랬지? 아빠가 아빠? 엄마가 계속 자고 있었는데? 나 꼬부 잘 때 욕했잖아 아빠가 내가 욕했어? 무슨 욕을 했어? 아 이렇게 했다고? 응 아 이렇게 했다고? 응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응 응 응 응 아빠 응? 꿀떼지 꿀떼지? 꿀떼지? 아우 나는 꿀떼지가 아니에요 돼지야 왜? 나는 꿀떼지야 너 꿀떼지 아니에요 꿀떼지 난 그냥 돼지가 아니고 꿀떼지라고 어제 밤에 얘기했잖아 꿀떼지야 꿀떼지야 오늘은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데요 바로 황태가 메인 재료 응 밥이 먹고 싶네 응 아빠 이거 내 거 하는 거 아빠한테 이거 했지 그치? 우리가 이거 황태 널었지 응 다가리가 많이 널었나? 소가리가 많이 널었나? 내가 다가리가 많이 널었어요? 밥은 뭐 집에서 늘 즐겨 먹으니까 떡국을 한번 끓여 먹어야겠다 아이들과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쌀떡을 준비했었는데 마침 황태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 잘됐다 황태 떡국을 끓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빠 응 이거 못 만들 거야 떡국 떡 이 산으로 가면 떡국 떡국 그 노래 알아? 떡국 떡국 그렇지 저 산으로 가면 떡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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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그러고 계셨는데 아하 하하 하하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떡국을 끓여서 만들어 드셨다 이거예요 파는? 응? 파 어라? 파가 없다 수월이 수월이 수월이하고 다이가 여기 옆방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파 좀 파 좀 꺼주세요 알았어 아저씨 자 할머니 할머니 없으니깐 할머니 친구분이 계셔 할머니가 전나 해놓은 테니 거기 가서 파 좀 주세요 그럼 줄 거야 그래서 바로 와 아빠 어 파가 없다 그래서 어 할머니 친구분 앞에 파가 있으시대 아 그래? 아빠가 이거 신겨줄게 이거 신고 가봐 어? 이리 와 야 안 됐다 이거 다 신어야지 수월 이리 와봐 살피는 눈이 많이 맞을 때 발 빠지지 마라고 신는 덧신이야 우와 우와 네 내일 타고 인상도 맹고 놀아 내 선물 주는 거야 응 그렇지 누나야 재밌어? 어 안 빠지네 안 빠진다 우와 소울아 심부름 심부름해야지 어 갔다 올 수 있죠? 응 알았어 누나 잘 갔다 와 오 이뻤다요 가족들과 맛있는 떡국을 먹기 위해 나 홀로 심부름에 나선 소울이 살피가 있어 눈 덮인 길도 끄떡없네요 우와 저기요 군발자국 으음 여기 있다 다시 뭘 드릴 건 없고 지포 대신 드릴게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겨울엔 지포가 짱이에요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검은지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아빠가 떡국을 끓이고 있어서 파가 떨어져서 파 좀 얻어오려고 했는데 뭐 드릴 건 없고 지포예요 그래 얼마나 더 많이 더 조금 먹은 만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고 웃지 않으니 괜찮아요 잘 가고 웃지 않으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가 네 뭐야 그 사이 떡국을 끓이고 있던 아빠와 잠든 달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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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다 왔어요? 응 고생했어 이리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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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이 얻어졌어요? 응 아빠 이거 빨리 풀어줄게요 다른 집에서 자네 자네 좋아야 몽준보기 야 이거 귀한 팥 아니고 귀하다 이거 진짜 이거 귀한 귀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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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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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가 팍 갖다 팍 구해줘서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떡국을 끓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네 안 포기하지 않았어 으아 진짜 멋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저씨 아저씨 다하나 안 먹을래? 아빠 전 조금 이따 먹을게요 테니스 꿈나무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방콕의 한 테니스 연습장 이곳에서 몰래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난맨의 둘째 재아네요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면 아 재아언니 있지 그럼 우리 재아언니 모르게 가는 거야 지금 살금 살금 우리 변장해야 돼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됐어 맛있어 살금 살금 말하면 안 돼 아 말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우리 조용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일로와 일로와 자세를 숙여 자세를 숙여 그렇지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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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아언니 재시언니 몰라야 돼 숙여 재아언니 재시언니 몰라야 돼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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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너가 숙이라고 이게 еш니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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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ZZ 어디있어 안녕 안녕 여기 언니 없어. 언니 없어? 언니 어디 있지? 아빠 언니 좀 찾고 와볼게. 기다려봐. 아니야. 들키면 어떡해. 나 금방 카페. 나 금방 카페. 진짜? 응. 갔다 와봐. 안 걸리게 와야 돼 너. 이 넓은 테니스장에서 설화는 안 들키고 재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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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아빠 언니 있어요? 아빠 언니 있어요? 잘 좀 잘. 있었어? 있었어. 아빠 지금 제시 제아 언니 설날인데 지금 떡도 못 먹었으니까 아빠 떡을 할 때 동안 너네는 안 들키고 있어야지. 알았지? 어? 기다려. 기다려. 야. 잘 갖고 왔다. 한국에서까지. 다 녹았네 이제. 이거 한국은 지금 설날이니까 오늘은 아빠가 떡국을 만들겠어요. 만들어보자. 어 만들어보자 이거. 아빠 빨리 먹고 싶어요. 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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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좋아 좋아. 오자마자 첫날부터 스파이 하기 위해서 미안한데. 지금 운동하고 있지? 네. 아빠가 이거 지금 떡국집 하고 있거든. 몇 시 있겠나? 좀만 한 10, 5분까지만 하라 그래.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재앙은 아직 못 봤으니까. 알았지? 남은 떡국아이브. 먹어요. 이제 김장에 이어 머나먼 타고 방콕에서 떡국 요리에 나선 동국 아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사골 국물에 눈떼 중으로 간을 하고. 달걀까지 넣으니 아빠표 초간단 떡국 완성. 과연 엄마가 해준 떡국 맛이 날까요? 자 자 그러면 봐봐. 재하 언니 집 놀리키러 가자. 잠깐만 나 이거 하고. 철수대가 준비한 재하 떡국의 증마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 오는 거예요? 응. 아빠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 xa. 어디까지 다 오는 거야? 잘 와. 파이팅. 언니 이겨라! 언니 이겨라! 언니 이겨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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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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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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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다가오세요. 언니, 언니. 감사합니다. 이사 가족 상복했어. 땀 많이 났네. 물은 먹었어? 아빠 언제 왔어요? 아빠 안 가르쳐주지. 아니요. 어제 몰래 왔잖아, 아빠. 그래요? 아, 아픈 때는 어때? 봐봐. 괜찮아? 봐봐. 이렇게 힘줘 봐. 땡겨봐. 이렇게 안으로 땡겨봐.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저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아가 저희 응원단을 보고 좀 힘이 나서 좀 열심히 부상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페이니아는 나의 뺏으러 갔는데 뭔가 선수의 신호가 지켜보고 일곱을 했고 다만, 이 과정은 공부해야 해요. 그 시간에 대해 비키던지 나한테 화나는 모르겠다. 이제 제법 이제 재하야. 체닉스 선수 이제 티가 좀 난다, 제법. 아니야. 아빠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줄 알아? 떡국? 한국은 지금 이거 설날이거든. 그래서 떡국을 만들었어. 내가 아빠가 지금 너 때문에 방콕에 와서 떡국도 만들어보고. 이거 주세요, 그거. 여기 수아야? 오, 맛 괜찮은데? 봐봐. 아, 맛있어요. 네시야,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으면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다. 맛있다. 지하야. 네. 코치님도 좀 모시고 와봐. 코치님? 막 내 Sit oyun 시야. 얘들아. 언니 코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ivalry. 어떻게 서야? cker. 스트레카잉 gibt queören? 야 너네도 이거 먹어봐. 자, 너네도 이거 먹어봐. 아빠는 너네 먹는 경우가 아주 비겁니다. 돌아가. 대박이, 맛있어? 꼭꼭 심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되게 잘 먹네. 맛있나 보다. 짜자야. 짜자야. 안 먹어요, 짜자야. 왜? 또? 응. 꼭꼭 씹어 먹어. 또또다. 떡은 안 먹는 거야? 아빠 더 먹어요. 아빠 더 주나 먹어. 우와, 수아 또 먹어. 수아, 되게 많이 먹는다, 너. 나 닮았지? 야, 맛있어. 수아. 대박. 수아. 아빠,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아빠가 더 맛있어요. 아빠가 너네 이거 해주려고 했잖아. 한국에서부터 얼려가지고, 사골국으로 얼려가지고 떡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도 끓인 거야. 알어? 응. 너네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 자, 이제 나이 몇 살이에요, 너네? 11살. 너는 이제 떡국 3그릇 먹었으니까 너네 혼자 14살. 어? 나 또 먹을래. 너. 스토라스 하자. 아빠 가져요. 야, 얘가 나이 제일 많아주면. 아빠 보다 더 많아. 나도 줘. 벌써 망할 수 없네. 하루 종일 우리 여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트레이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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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Math야. 올해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백 publi. percept유는다는데. 새 Prop類 종일 세상까지 붙여야 해. 정말 Давайте 물어다. transcript에 aids 못하거나 인터넷 Zo Anyió는 재입이 procedures. flowers 1해주 år. 해서 바이기는רים, compte에 David 만약에 당황한 짐렀어요. 도와주세요 이놈들이 좋아 좋아 이것들 내가 물러 너나 물러쳤어 안 좋은 거 다 없어도 안 좋은 거야 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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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는 조용하기만 한 마을이 시끄벅적해진 이유 바로 새해를 맞아 고마운 선생님들이 마을을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계획을 한 거는 봉사활동원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식원이 돼 보려고 해요 일일 배식원이 근데 제가 이벤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연애 시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세요? 손발이 오글거려서 프로포즈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죠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그랬어요 정말 오늘만큼은 서프라이즈에 꼭 성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운 용아빠 아내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배식원으로 변신했는데요 용아빠의 첫 서프라이즈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해야 돼 2층으로 가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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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교수님 남편인데요 오늘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거든요 많이 도와주세요 떡하고 주신 사업을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아빠가 뭐예요? 요리예요? 어 요리예요 너 먹을 게 있잖아요 요리예요 이놈 봐라, 어휴 너 이름 뭐해? 근데요, 인정제, 인정제. 어디 또 있어? 이거 다 먹고, 이거 또 먹어야 돼. 이거 뭐 먹을까요? 아빠 지금 조용한데. 너희들 넋살해졌네. 이거 엄마 못 먹게 하지? 이거 엄마 못 먹게 하지? 어떻게? 아이고, 너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이리와. 엄마한테 이리와. 엄마한테 이리와. 엄마한테 이리와. 아니요. 엄마한테 어쩌다도 돼요. 엄마 아팠다, 엄마. 응? 안녕하세요. 네? 형제야. 아빠, 엄마 서프라이즈 해줘야 되니까는 누나나 가만히 있어, 알았지? 누나나, 조용히 있어야 돼. 많이 드세요. 네. 축하. 자세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드디어 양혐 엄마도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정화 Nitro 이리와 함께 인물밤의 재료를 이렇게 두 분의 식당으로 ENTER 말한 동례 배고파 고맙습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여기서 걸리면 어떡해, 재미없게. 왜? 네, 많이 드세요. 뭐야? 승재는 여기. 승재 여기 있어. 승재야! 비록 바람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절반의 성공 아닌가요? 왜? 왜 왔어? 어떻게 왔어? 그냥 깜짝 방문 온 거지. 내가 어떻게 몰라볼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몰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모르고 밥 먹고 왔어.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지. 서프라이즈가 오는데? 와가지고. 그냥 내가 온 게 서프라이즈지 뭘. 그냥 내가 온 게 서프라이즈지 뭘. 고마워. 승재 보고 싶었는데. 자기도 보고 싶었어. 자기도 보고 싶었어. 고고부자의 서프라이즈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엔 또 뭘 준비했을까요? 이거 봐요. 이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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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3살. 3살? 아빠 회사 주세요? 어? 승재 이제 4살 됐잖아. 해 넘어가서 4살 됐어요. 여기 가자. 졸리발. 이쁘래요. 바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어요? 응. 자다 일어났어요. 이러네. 하아. 아버지 주소요. 아들. 여쭈어요. 우리 아버지? 어.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아들. 아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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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갔어! 엄마는 진료봐야 하니까 승진아 아빠랑 같이 가! 엄마 치료 잘하고 계세요! 알았어요 아빠랑 재밌게 놀아요! 이런 데를 온천이라고 해요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네 소울이가 일곱 살 다리가 네 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인이 만일천 원이고요 어린이가 팔천 원인데 아빠 나 그냥 여섯살로 하면 안 나 돈 아까와가지고 그래도 규칙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섯 살이면 얘 혼자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남, 남탕, 여탕이 남해져 있어요? 네 아, 가족탕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려나? 아니, 나 언니 벨라지 못해봐요 아, 그래? 다행이다,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 노천 탁이니까 밖에서 소리쳐서 만나기로 하자 목소리 들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어 이따 봐 응 응 응 응 응 응 아우, 뜻이여 여기 상어. 상어? 다을이가 아빠 구해줘야지. 여기 따뜻해서 저 장어가 여기 부드러운. 다을이 상어, 상어 나타나면 어떤 분들. 아빠 구해줄 거야, 도론 갖고 와. 그런데 소울이는 아직인가요? 누나! 누나야! 누나야! 여기 되게 따뜻해. 누나 눌렀어? 이 소울! 이 소울야, 여기 있는가 봐. 그치? 정답! 아직 소울이는 준비가 한 살인데요. 여자들은 신문대에 시간이 좀 걸려요. 어렵다고 한다? 난 부리프고. 모두 다 날 사랑해. 난 부리프고. 소울아. 이 소울. 안 들리냐? 안 들리냐? 이렇게 큰 질인데 안 들리냐? 빨리 씻고 나와. 바울이 있네? 바울이 있네? 바울이 있네? 나 여기 밑에. 나 여기 밑에. 밑에 있다 봐, 아빠랑. 밑에? 어. 바울아. 어. 언제 왔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목욕탕을 가면 엄마는 꼭 늦게 나오시는. 기다리시던 아버지께서는 여지없이 노발배발하시고. 아니, 그러면 시간차를 두든가. 소울이도 또 여자라고 또 이렇게 더 예쁘게 치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또 좀 늦더라고요. 웃음이 절로 나죠. 왜? 아빠. 어. 여기에 있어? 여기 옆에 있지. 아, 그래? 옆에 있어? 어, 여기 담, 담, 담. 여기 타센타인데. 봐봐. 아빠가 벽 두들겨 볼게. 어. 나도 해볼게. 어. 맞네,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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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나 아빠 있는데 가고 싶다. 아빠도 서울이 보고 싶다. 나도. 다리 누구 보고 싶어? 응. 서울아. 어? 뭐 하느라고 오래 걸렸어? 누가? 어. 아, 이거 어려운데. 왜? 세수도 하고. 어. 색도 하고. 어. 머리도 감고. 아하. 아빠는 뭐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왔어? 어, 우리도 다 했지. 우리 한 번에 했지. 논스톱. SAND Чтобы спrar Maybe nothingiva. 벽 한 찍를 하고 싶어. 댑 einmal 비싸 causing The stress to the soil for the rain had two blood lotion. 낚은 Soleil을 가j Kel and udd Sekar, 역시 남자들이 5분 만에 샤워를 끝내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나쁘ühl. 아하. 날과가와. 왜? 날. 노을 지아야만 they don't care. 자, 여기 달요. 달 먹어봐봐. 달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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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색이죠? 더 밝으면서 올 한 해는 어떠합도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한번 빌어볼게요. 아빠부터 빌어볼게. 2017년생. 성우리 다우리. 더 씹씹하고 용감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소원을 밀어봐. 아빠 믿게 말하지 말라고 좀 그랬어. 아빠는 믿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빨리빨리 말하는 거야. 말을 빨리빨리 말하니까. 아빠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아빠가 빨리 말하니까 이게 믿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빨리 말해서 그래. 아빠 믿게 말해. 소원아, 빨리 소원 밀어봐. 가지 마. 안녕. 아빠야, 안녕. 나는. 행복했다. 또 예쁘고. 멋진. 언니가 되게 바를 것 같아요. 배야, 그렇게 해봐. 싫어, 했어. 소원아. 소원아. 응? 여행 재밌었어? 응. 다을이는? 재밌었어. 우와. 너무 행복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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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sealsIA온 banco dizendo 그만. 지금부터 다을 Alexandria 엿 voi fire up yourself. 도die kannsoii wanna go down. oria saw little is good. 지훈아 나 또 안싸러오면 어떡하지? 아osaurus einem. 어? 우리 답할 수 있을까? 어. Candidhalda noticing. 기다렸다. massive shopping. borderlineוש hall. 아 그렇지. 걷谢谢. 저기, 저기 웃으러 올 거야. 봐봐. 어떻게 사람을 웃으러 올 거야. 동네가 이제. 어떻게 해보자.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서류나, 장갑 찾아. 장갑. 장갑 있어요? 장갑 어디 있어요? 장갑 어떤 거 필요해요? 아니. 아저씨가 낄 거예요. 아, 아저씨가 낄 거예요? 남았어? 너무 많이 남네. 아저씨 한입 뭐 사가줄까? 서류편, 장갑. 이게 어느 거예요? 여기랑. 이거 끼는 서류 돼요? 네, 대다 돼요. 나는 이거 걸렸어. 이거 맛있지? 응. 저기서 뭐 팔아요? 삼옥동 오래야. 희망의 잡시. 휴신관이 나왔습니다. 아우, 좋아요. 네, 5,000원입니다. 저 위에 빵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소진이 갔어요? 애기들은 없어요? 애기들은 없어요? 빵 먹으러 왔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소진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휴신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고 왔어? 네.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이에요. 선물? 네. 누구 주는 거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드리는 거야? 네. 우와, 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갑. 박수 한번.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겠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너무 따뜻한데요? 너무 좀 다르네요. 너무 따뜻한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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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ongress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다. 한 번 더 해본다고? 나올 땐 더 해본다고? 열다. 무건을 하나만 믿자. 드레자. 너희도 끝에 많이 팔게 해서 팔더라고. 가라 오세요. Droga 오세요. 가네요 이거 잘해요 다이오.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베개에 있습니다가 아니고. 신가입니다. 오줘도 옵니다. 됐어요 올라요. 희망의 잡지 비주시입니다. 됐어요 오세요. 빨리 사러 오세요. 오 오셨다. 오셨다 진짜. 베로진아 너 되게 잘 나왔다 여기. 많이 사주세요. 뭐 많이 사줄까요 몇 개 사줄까요. 백 개.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누나가 이는 대로 사줄게. 하이파. 나도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지. 빨리 오세요. 누나. 어디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아. 선생님이랑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금방 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쉬고 있어. 알았지? 갔다 올게.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요. 과연 서준이는? 가지. 이곳 좋은 책이에요. 이거 좋은책이에요. 있은 고갠을. 한 장대이네. 많이라뇨. 아니라뇨. 많이라뇨. 한 장대이네. 다 굳게다. 많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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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요. 잘 오랇. 이거 좋은책이에요. 바로 오대요! 바로 오대요! 진피하지 말고 바이오 바이오 나 천원 낳을거야 그거 어디서 낳은거야 이거 살거래 살려면 나 줘야돼 여기다가 놨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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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주면 돼 한 번만 주면 돼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인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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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많이 받으세요 가라오세요 이거 살 수 있어요? 네 얼마에요? 5천원이요 무슨 또 있어요? 바다 가져요 감사합니다 몇 개 주나요? 하나만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얼마에요? 5천원 2종 주세요 5천원 2종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에요? 5,000원이야. 몇 개 바꿔와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만만 주시면 1,000원 주세요. 너무 사랑해. 대만 사랑해. 5,000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됐어요. 오세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여기 있어요. 몇 개 받았지? 좋아. 안개 받는. 그럼 끝이야 끝. 안녕. 안녕. 우리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쪽 없다. 다 팔았다. 이놈들. 100개 팔았어. 100개 팔았어? 100개 팔았어? 아빠 지금 팔았어. 진짜 많이 팔았네. 여기 없어였네? 네. 누가 팔았어? 네. 진짜? 네. 진짜 다 판거야? 네. 퀸간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오천 원이에요 오천 원이구나 미기십니다 미기십니다 우와 이야 진짜 많이 팔았네 아빠 나 진짜 많이 팔았어 뵙마 와 이건 드리고 인거야 좋으신거 노시세옵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68화 육아는 체력에다가 방송됩니다.